저 지금 자동차 화면 조금 전에 영상 나갔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그 오물풍선이 가벼워 보이지만 한 5kg에서 한 10kg 정도가 된답니다 머리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차 위에 떨어졌는데 차 앞유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렇게 우지끈 갈라지고 깨지고 했습니다 저게 사람 머리 위에 떨어졌으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게 변호사이시니까 저게 저렇게 떨어지면 저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아직 자동차 보험 약관을 확인을 해보지는 못하고 왔습니다만 보통 이제 우리 보험 약관에는 전쟁으로 인한 행위는 면책된다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의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의 저런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 의한 공격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혹은 우리 국민이 상해를 입었을 때 그게 보험으로 보상되는 보험 사고에 해당할 것인가 이건 이제 개별적인 약관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도 면책 조항이 있는 보험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나른 하늘의 날벼락이겠죠 설사 저거를 자차 보험을 해서 보험 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저 차주부는 굉장히 손실이 클 걸로 걱정도 되고요 이럴 것 같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보시기에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 대북확성기 재개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문재인 정부로 이어져 오는 민주당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대화가 아직까지도 답이다 평화를 통해서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물론 지금은 오물이 날아왔지만 이번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저 안에 만약에 오물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 있었다면 만약에 생화학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게 접경 지역뿐 아니라 지금 전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바람을 타고 통신 교란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남 지역까지 갈 때까지도 우리도 알아채지 못한 그런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북한을 계속 자극한다고 하면 저는 보수정부에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북한을 잘못 길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저희가 항상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강대강 대치로 갔을 때 북한의 태도가 뭐가 달라졌는가 북한이 쫄아서 북한이 겁을 먹어서 뭔가 위축되고 뭔가 다른 행동을 안 했던 적이 있는가 북한은 오히려 궁지에 물릴수록 더 미사일을 더 쏘고 뭔가 더 남쪽을 자극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민주당 정부도 계속해서 대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했던 게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죠 하지만 지금의 보수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강대강 대치도 전혀 이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두 가지 전혀 다른 노선을 두고 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추구하는 제3의 노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3의 노선 참 말은 쉬운데 그게 어떤 것인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회의에서는 특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고 이를 위해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물풍선 같은 또는 GPS 교란 같은 도발들을 다시 하지 말라는 점을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태연하게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에 참석을 했는데 참 모양이 이채롭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동지들 나는 오늘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창립일을 기하여 진행되는 이 개교식에 참가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성원들이 전교에 혁명적인 학풍 엄격한 교풍을 세우는 데서도 번복이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노동당은 가장 존엄 높은 사회주의 집권당의 위형을 계속 힘 있게 떨쳐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가운데 앉아있는데 재교육 간부들 재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머리 희끗한 우리로 따지면 장관들 높은 분들이 쭉 앉아있고 저렇게 옆에 쫙 앉아있고요 옆에는 최선희 외상인 것 같은데 있지만 웃고는 있는데 저기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적자생존이라고 받아 적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걸 보면서 김정은의 시대가 저게 무슨 확당이 그렇죠 저는 김정은의 시대가 완전히 도래했고 이제는 김정은주의가 북한을 지배하고 북한을 통치하는 유일이념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저게 보면 김일성과 김정은 선대 지도자들과 자기를 같이 반열해 놓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기의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우리 수령들의 반열에 있고 이제는 우리 이제 공화국을 그러니까 북한의 공화국을 내가 이끄는 내가 유일 영도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건 저런 자료 화면과 메시지들이 나갈 때 지금 북한의 도발이 이거와 연관이 없는 걸로 김정은이 생각하겠습니까 알고 있죠 나는 이렇게 지금 공화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남남 갈등을 더 부추기는 선에서 아마 김정은은 자신의 어떤 입지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저런 식의 선전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재개 검토 가능성까지 이어지는 뉴스에 의해서 자세하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Stephano 한참의 Erfahr